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며 낮 기온의 30도 안팎을 오래 내리며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시작돼 전망입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에서 처음으로 댕기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댕기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발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해양에서 탄소와 질소순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고세균을 감염시키는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새 바이러스 발견으로 해양의 물질순환을 이해하고 기후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까지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내일은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5에서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우박이 동반되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춘천, 광주 32도, 서울 31도, 대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아 무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대전의 단 15분 동안 30mm의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는데요.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화면이 다소 거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흙탕물 속에 차들이 잠긴 채 늘어서 있습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이 잠겼습니다. 일대에 15분 동안 3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범람한 겁니다. 주차돼 있던 차 10여 대가 물에 완전히 잠겼고 50여 대는 부분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 뒤에 물에 잠겼던 차량이 있습니다. 바퀴에 걸려 있는 수풀 쓰레기를 보면 당시 물의 깊이와 물살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고 달려온 차 주인은 차량 내부에 들어찬 흙탕물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하상 주차장은 그전에도 물에 여러 번 잠겨 주민들이 특히 조심하는 곳. 구청에서도 만일에 대비해 견인차를 미리 배치해뒀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렉카차도 다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렉카차가 들어가면 얘들도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순간 쏟아진 폭우에 지자체가 준비한 대비책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댕기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 모기회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전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지만 만일에 대비해 방역 강화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연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댕기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4만여 명이 감염돼 58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은 8만 천여 명이 감염돼 4명이 사망했습니다. 국내에도 올 들어 90명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댕기열에 걸려 입국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모기에서 댕기열 바이러스가 발견돼 단순히 수입 감염병으로만 여길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초 인천 영정도 우랑산에서 채집한 모기 100마리 가운데 2마리에서 댕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겁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에서 댕기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반접 날개 진모기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태국 댕기열 바이러스와 99% 일치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이 모기가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일단 댕기열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 뒤 추가로 채집한 천여 마리에서는 감염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기에 의한 국내 자체 환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서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 작업을 벌이고 인근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댕기열은 대개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치료가 늦어지면 치사율이 20%에 이릅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해양 고세균의 활성을 조절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충북대 연구팀은 해양 고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찾아내 NSV라고 이름 붙이고 바이러스와 고세균의 상호작용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서해에서 겨울과 봄 사이 고세균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고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해양 고세균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질소 산화작용을 멈추고 유기물을 방출하는 등 고세균의 활성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세균은 뜨거운 물이나 유황온천 같은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입니다. 여기서 연구진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아사나 질소라고 하는 지구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해양 고세균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 온실가스인 아사나 질소의 발생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침대나 마스크와 같이 몸에 밀착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 방사성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몸에 밀착하거나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비누 등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에도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음이온 발생을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써서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것도 원천 금지됩니다.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등록 제도도 해당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 수출입 업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원한 이는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나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년 전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돌연변이 유전체를 분석해 유방 절제 수술을 한 게 화제가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인간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체 연구와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기자입니다. 국내 암환자에 대한 유전체 분석 자료입니다. 같은 종류의 암환자이지만 유전자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뉩니다. 또 유전 환경에 따라 약 처방이 달라지고 치료 효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분석으로 개인의 질병 원인을 발견해 정밀한 치료 방법을 찾는 맞춤형 의료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시료를 가지고 유전체 데이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크게 분석해서 컴퓨터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주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로부터 총 사업비 140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벌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한국인의 주요 질환을 진단하고 임상의학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번 유전체 분석센터 1차 목표는 분석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국인 유전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인간 개념 해독 비용은 현재 1명에 1,000달러 수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단은 개인 맞춤형 질병 진단과 신약 개발 등 의료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적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은 국내 대장암 환자 900여 명과 대조군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해조류의 총 섭취량에 따라 대상을 3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해조류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적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35%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조류의 종류별로는 다시마가 42%, 미역이 18% 정도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채취되는 미역과 다시마 등에 체내 항산화 기능을 높이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대장암 예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같은 산복더위에 유리창이 많이 설치된 건물은 햇빛을 받으며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최근 열기를 차단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단열 스크린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사무실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햇빛 가리개의 형태가 약간 특이합니다. 인천대 김영관 교수가 개발해 특허를 낸 단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을 내린 곳과 내리지 않은 곳의 창가의 온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폭염에는 70도 가까이 오르는 창가 열기를 차단합니다. 그 비결은 벌집 구조의 불투명 단열재가 태양의 복사열을 막아내면서 열 전도를 억제했고, 빈틈없는 가이드 레일은 뜨거운 열기가 실내로 스며드는 대류 현상을 차단한 겁니다. 이 단열 장치는 태양빛을 받았을 때 태양열의 34%만 통과시킵니다. 여름철 냉방비는 물론 겨울에도 난방비의 27%를 절약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여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제일 먼저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창문에는 단열 필름이 부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누렇게 변색되고 열 차단 효과도 높지 않습니다. 요즘 30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블라인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온도를 좀 낮춰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 측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에너지 절약형 단열 스크린 설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와 과만간상 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등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만간상 칼륨 기준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고 두 곳은 세균수가 기준을 넘어서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재빙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장, 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과만간상 칼륨 기준은 먹는 물과 식용 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 알코올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만간상 칼륨 양을 말합니다. 페이스북이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계획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미국 시간 16일로 예정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사전에 제출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리브라가 미국의 돈 세탁 방지 규제도 준수할 것이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폼넓고 광범위하며 가장 조심스러운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들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리브라가 돈 세탁업자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용돼 잠재력이 있다며 국가 안보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심하면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질환, 바로 중위염입니다. 중위염은 성인보다 소화가 더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면역력이 약하고 귀의 발달이 미숙해서 중위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이언스투데이 내몸 보고서에는 강동 경희대병원 변재웅 교수와 중위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